프로러너 RLX450AW2는 굉장히 많은 장비가 들어가는 대용량 트래블러형 백팩입니다. 이 깊이가 16.4cm로 굉장히 깊어서 이런 세로그립 일체형 바디들도 수납하는 것이 가능하고 렌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망원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넣을 수 있게 이런 공간도 지원되는데 X450AW2는 중앙부에 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부보다 약간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16.4cm, 이쪽은 약 11cm 깊이가 다릅니다. 그래서 세로그립 일체형 바디는 이쪽 주변에만 넣을 수 있고 이쪽 가운데에는 세로그립이 결합되지 않은 카메라만 넣을 수 있습니다. 크레딜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나 카메라의 크기에 맞게 내가 이 파티션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서 내 장비에 맞게 이 파티션을 재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5개의 렌즈, 그리고 카메라에 결합된 망원렌즈 총 6개의 렌즈와 2개의 카메라, 그 다음에 LED 라이트 아래쪽에는 외장하드라든지 기타 동영상 촬영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.